오늘은 이 카드를 이용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다양한 카드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 장 골라주시죠 자 골라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셨네요 자 이제부터 카드를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 자 이제 제가 맞출 게 아니라 이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불가사의한 힘을 이용해서 카드가 저절로 이제부터 움직일 겁니다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서 단 한 장의 카드를 이렇게 뽑아오는데요 그 카드가 고른 카드라면 정말 신기하겠죠 실 하트입니다 감사합니다